어디갑니까 기사님 바다 바다로 갑니까 네 운전해 주세요 꼬마 바다 갈까 내가 운전해 운전할 땐 앞에 봐주세요 지금 가고 있어 어디까지 왔습니까 바다까지 차가 달린 차들이 왔어요 달린 차들도 많이 있어요? 네 언제 도착합니까 빨리 가면 너무 다져 문 닫으면 안돼 너무 더워서 여름 넘는거야 다 도착했습니까 네 아니에요 아직 멀었습니까 네 봄이도 한번 운전하게 해 주세요 네 얼른 또 지나갈게요 네 지나가 주세요 봄이 운전하세요 봄이 운전하세요 봄이 운전해요 봄이 운전해 응 어? 다시 에루살렘 갑시다. 에루살렘 갈 때 몸이 다 운전하십시오. 어휴! 고마워! 누르면 안 돼! 빵! 누르면 안 돼!